자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자 오디오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저번에 보니까 저작권 음원 없더라구요 닫아주구요 같은 층부터 하는거죠 저번에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 층이 이번 층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찾아보니깐 2017년 7월달에 스팀에서 나왔는데 만들어진 시기도 비슷한거 같아요 2017년 8월달에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다는 댓글이 있더라구요 댓글이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사양 자체가 약간 높기때문에 아주 옛날 게임인데 지금 들여왔다고 하기에는 기본사양 자체가 굉장히 높기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앗! 르르르르르르! 아아아아아아악! 아 빨개먹고 잤더니 감기올렸나봐 아핰흫 자아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잠깐만 야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잠깐만 야 왜 처음부터야 아아아 캐릭터는 세이브되는데 층은 처음부터 올라야돼? 야 웃기지마 아니 아깐 됐잖아요 뭐야 에이 웃기지마세요 진짜야? 아무리 똥게 미워도 정도가 있지 야 이러면 하루 다 써야돼 하나 깨려면은 노쇠보면 주말에 깨야돼 주말에 엔딩 가야돼 아 미쳤네 진짜 실화야? 아 아 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냐고 웃지마 서리안 뭐야 서리안 뭐야 서리안 뭐야 아 오 되는데? 나 왜 초기화된거야? 스팀 업데이트 같은거였나? 아니 내가 마블에서 한번 당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업데이트가 못 끈대요 원래 끄는게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고 자동 업데이트를 전체설정으로 0시에서 23시로 하면은 꺼지는걸로 아시는분들이 계시는데 24시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업데이트 돼서 근데 업데이트 됐을수도 있어요 진짜로 2008년도 게임도 업데이트해서 지금 세이브파일 날아간 마당에 2018년, 2017년도 게임이 업데이트했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실화냐? 처음부터 하자 아니 뭐 능력씨는 계승 되니까 근데 두번은 이러면 안돼 한번 해보고 이번에도 하면은 주말에 엔딩 보겠습니다 어이없네 이거 때려 아이템은 계승 되냐? 아이템 다 계승 돼 이거 개판이야 게임 가자 너 아이템을 왜 안들고 있냐? 너 아이템을 왜 안들고 있냐? 아 아 아 잠깐만 야 농담이지? 마이너스 됐는데? 어이없네? 실화냐? 실화냐? 다음 층으로 가보자 미쳤네 실화냐? 마이너스라서 정신이냐고 회복되는 거 뭔데 font 알뭇으로 나가도 마이너스네 아이씨 야 마이너스야 허허헣 아니, 마이너스야! 장비를 입은 시점이 기본 스펙이 됐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아예 못하잖아. 이거 실화냐? 아니, 누구 맘대로... 야, 마이너스면 어떡하냐? 야, 이거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게임 끄기 전에 아이템 다 벗고 꺼야 되나 봐. 쉬워. 아니, 계승된 게 아니라 스펙이 기본 스펙으로 맞춰져서 아이템을 낀 시점에서 기본이 돼서 아이템을 벗으면 마이너스가 돼, 그만큼. 와, 미쳤어. 똥겜역 고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그리스도로 들어가 봐. 야야야야, 웃기지 말고. 아, 진짜. 그림자의 후예. 어둠의 날짜 아래. 어둠의 날짜 아래. 어, 다른 놈으로 되네? 왜? 얘도 마이너스야. 심지어 장비가 똑같아. 복사돼. 장난하냐?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야야,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씨. 야, 적당. 야, 적당. 야, 마이너스 34야. 실화야? 아, 심지어 다른 캐릭터였어? 나가보자. 아, 야, 나가보자. 잠깐만.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 야, 이렇게 똥겜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야.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 게임 끝내야 돼? 왜?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제 내가 세이브 되는 것까지 보고 껐는데? 말도 안 돼. 말이 돼? 어? 초기화 됐어. 아, 이게 맞나보다. 어. 아, 이거 게임 개떡같이 돼 있네. 처음부터 하죠? 어, 이번에 법사로 하겠습니다.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나와. 아, 이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끄고. 말이 되냐, 이게? 이거를 두 번까지 켜본 사람이 없나봐. 내 생각에는. 이 똥겜을. 아, 이거 안 돼. 검색도 안 되는 게임이야. 너무 똥겜이라서. 티보이드. 티보이드. 2층까지 플레이하고 쓰는 후기. 야, 평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2층 이하로 했나봐. 이렇게 똥맛을 깊게 본 자가 별로 없구만. 비추만 있어. 게임에. 전체. 말이 되냐, 이거? 이거, 이거 1년 동안 그럼 패치 안 한 거야? 이런 버그 있는데? 아니겠지. 최신에 들어온 패치. 최신에. 생긴 문제겠지. 그, 그치? 말도 안 되지 않나, 너무? 그러면은. 아, 몰라. 일단 해봐. 색, 삭제를 해서 그렇게 된 건 맞는 것 같고. 능력치가 마이너스 된 건 내 생각엔 안 변할 것 같고. 끌 때 아이템을 벗고 끄고. 끌 때 아이템을 벗고 끈 다음에. 끌 때 아, 이거는 진짜 두말을 여지 없다.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끌 때 아이템 벗고 끄고. 버그 생겨서 초기화돼도. 다시 껐다 켜야 돼. 프로세트 지우지 말고. 끌 때 아이템을 벗고. 만약 아이템 안 벗기면은 나는. 끌 때 망한 거고. 바뀌었다 뭔가 이미지 파일이. 너로 가자. 굶주림 가자. 별들의 후예. 다 왕자인가 봐. 너도 왕자고. 너의 설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1화에서 보자 내가. 내가 읽어보자. 괜히 나갔다가 또 이상해질 수 있으니 게임. 다시 껐다 켜야 되잖아. 제가 이걸 그저께 했으니까. 딱 나왔네.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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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리가든. 갈리든 왕자일 뿐더러. 과학적 유명한데. 아 왕자구나. 너도 왕자구나. 어우 좋아요. 다른 땅의 왕자인걸로. 아이씨.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간다. 아아아아아아. 아 이 정도만 되겠다. 아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이거 뭐야 아까 했던 거니까 깨면서 갑니다 아이템 초기화된 거 너무 당황스럽다 어이가 없네 진짜 주새끼 원거리 개사기야 바다 몇이냐 만화 100이요 3포인트 아스피네 막대 일단은 세이브 한 번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이거 해보고 어차피 전사로 스킬 다 찍었거든요 저 무적되는 거 빼고는 그냥 전사로 싸우는 거니까 전사로 키우고 싶었는데 스킬부터 찍어 그것도 강력이 있고 강령술이 말이 강령술이지 난 체력 회복이 안되네 아 이번에는 자원 캐는 게 아니라 보석을 얻을 확률 같은 게 증가하네 어어 약간 많이 다르네요 일단 두 번째 스킬 해방합니다 가죠 맹세에서 좋아 올해 해본 게임 중에 가장 똥 게임이야 올해가 아니야 방송하면서 여태까지 할 게임 중에 가장 똥 게임이야 스팀 게임 중에 너는 내게 보내준 용병 중 한 명이 저번에 본 거죠 어제 스토리는 내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그저께 굳이 뭐 깊게 보지 않겠습니다 미니면바 안 켜졌지 맞다 어디가 이렇게 길었나 저기였나 아 일단 이거 캐스트 깨고 와야 되지 왜 이렇게 세냐 아 근데 두 방이네 아 별로 안 센 거구나 한 방 38이었지 전에 그렇지 두 방 이런 똥 게임이 있을 수가 있냐 좀 심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솔직히 여태까지 스팀 안 좋은 평가받은 게임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실망시킨 거 없거든요 애초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심하다 근데 야 아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망을 별로 안 했는데 이거는 정도가 있지 근데 훨씬 셀 거 같애 원골이라서 정도가 있잖아 심지어 이게 1년 넘게 1년 하고도 1년 반 년 1년 반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패치가 안 됐단 말이냐 심한 게 아니더냐 마라 더럽게 마라 얘가 훨씬 센데 기술 효율도 좋고 약간 120%도 똑같은데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이걸로 불태워보자구요 하는 법 다 알았으니깐 뭐 이번에는 뭐 아이템 이것도 중갑이냐 얘도 중갑입냐 얘도 뭐 견갑이겠지 뭐 이거는 일단은 됐고 이동해 법사인데 딱히 법사라고 해서 뭐 마나를 엄청 활용해서 싸우는 그런 거 아니다 여기서 활용이 되면은 너무 강하지 오무야 심한지 심한지 않냐 이거는 아유 아야 아 쟤가 마우스 나가서 멈춘 거예요 무기 바꿔야 돼 이거 무기야 무기는 내 생각에 같은 거 주나보다 무조건 무조건 법사가 더 좋네 그럼 가운데 있는 스크롤 체크 이거였죠 범위가 너무 짧다 근데 범위를 줄여서 길을 맞춰놨어 한 방식 돌고 레벨링은 해야 되니까 이거 두 번 할 수 있을까 나 하루 안에 다 깨야 돼 이러면 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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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게임이야 진짜 씨 뭐라 할 말이 없어 오 야 얘도 나오는구나 여태까지 게임 해본 게임 중에 진짜 탑 레벨이야 이걸 파는 걸 스팀에서 허가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마틀 넣어 얘는 얘도 마틀 넣어 일단 법사가 전사보다 훨씬 좋다 야 이거 똥 물리에만 하는 게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진정 컨셉실에 맞는 게임 아닙니까 이거 두 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놔 튕기진 않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아이템 벗고 끄는 거를 목표로 자 빨리빨리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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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상도 못해도 돼요 게임을 껐다 켰더니 1레벨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 솔직히 돌아가는 거는 내가 스펙이 무적이 되니까 그렇다 치는데 돌아간 다음에 아 끝까지 만들긴 한 거야 20층까지 돌아간 다음에 리게임하니까 돌아간 다음에 스펙을 보니까 스펙이 아이템 벗을 때랑 입고 있을 때랑 똑같아 보니까 아이템 빼니까 스펙이 마이너스가 돼 때리니까 상대 체력을 회복해 야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돼? 설명하기도 복잡하다 이거 아 일단 죽어 보자고 일단 찍어봐 그다지 스펙업 한다고 해서 올라갈 거 없어 스킬 찍는 게 낫지 제일 좋은 것 같다 스킬이 무조건 내가 맞아야 돼? 나 맞을 생각 없는데 이게 맞을 만한 게임도 아니고 다 제거하자 양쪽 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경험치를 위해서 어머 이건 상상도 못했다 이거 터지냐 이거? 때려봐 터지긴 하네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그게 문제지 크리스탈 아이템 주는구나 가죽벨트 좋고요 가죽벨트 크리스탈이 줬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죽벨트가 없는 놈인데 쟤는 몸에 타오르는 불꽃 나 파밍 위주로 하자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인가 도깽이 나중에 줬지 저기 먼저 갔다가 갔다 오자 원래 저기서 고객님도 줬었어야 되는 것 같애 내 생각엔 죽어 그렇지 포인트 여기서 폭탄 찾아오는 거거든요 찾아와야지 고객님 주나 보다 안되죠? 찾아온다 돌아가서 고객님 가져가야 돼 그럼 고객님을 캐서 극혐이지 크리스탈 한 방인건 다행이야 저 벌레는 진짜 편하게 잡겠다 저거는 근데 내가 두 방에 죽네 육십들이라서 그게 문제네 그렇지 빨리빨리 제거해 됐다 느려 이름이 골격이야 하하 그렇지 이거지 이 거리에서 잡으면 그냥 무료지 얘는 가장 성가진 앤데 전사로 진짜 너타 뺐다 하면서 겨우 잡았던 앤데 저거 하나는 줬네 가밍하고 있는데 방해하지마 찌르지 마 가자 가자 한번 해봤다고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되네 이해를 못한게 많아 너무 똥게임이라서 엔간한 게임을 이해하면서 하는데 너무 똥게임이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너무 똥게임이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왜 줌인 갑자기 안되냐 이게 제일 된거야? 이게 제일 된거야? 크리티컬 좋아 돌 여긴 아니었고 저쪽 반대쪽이 최강이었는데 여긴 왜 먼저 똘었을까? 내가 저쪽 먼저 가놓고서 저기 뜰까봐 내가 가다가 떴는데 뭐 캐스트 안맞을까봐 돌아온거였는데 왜 또 굳이 가버렸을까 키틱껍질 어제 7층에서 방종했었는데 내가 생각해 이번에 7층이야 7층 너무 오래 걸려 çah 얘머머리 먹는것좀봐 됐다 믿는 신은 똑같나봐 슬리핑 뭐라고 하는거 보니까 아 자꾸 마우스가 나가서 멈춰버려 게임이 잠깐만 아아 참 똥겹력 충만하다 복경이 줘 그렇지 철? 진짜 철 줘? 엄청 좋은거 나왔네 이정도면 아이템 거의 다 나오거든요 엔간한거 저거 캐고 일로 캐 일로오자 태문좀봐라 야 또 철 준다고? 제정신이야? 이정도면 뭐 다 나왔지 나무 오백 오십개가 철 하난데 그래서 나무 오백 오백오십개 나온거죠 뭐 돌멩이가 나오긴 하는데 돌멩이도 비슷하지 않겠어? 맥락은 참 다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그냥 무기부터 올리자 딜이 전사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시작하면 좀 많이 떨어질거 같으니까 전사는 무기를 안올렸죠 은? 뭐냐 왜이렇게 잘나오냐? 이거였니? 봉과 곡괭이 봉과 곡괭이 봉과 곡괭이 아 막대가 여기니? 다 찍어도 문제없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구나 하나 더 이거 먼저 해야겠다 방어구 먼저 올리자 그냥 아싸리 뭔 차이야 회피 만화 아 만화 차이구나 만화 올릴 정도로 만화가 꿀리진 않는데 만화 자체가 많아서 그런지 전사보다 거의 뭐 4배 가까이 많으니까 만화 올릴 필요가 없어 방어구가 다 똑같네 방어 올라가는게 하이부츠 하이부츠 정도는 해야겠다 마침 레드도 나왔고 올라가는게 똑같애 뭐 장비가 더 좋고 그런게 없어 만화 몇시에 지금? 100? 120? 야 엄청 올라가네 가자 저것도 120이고 강해 법사가 훨씬 센거 같애 아 이거 15다냐? 아 그렇네 전사랑 똑같네 다는건 원거리는 심지어 퍼센트도 같고 데미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양호하지 지금 이 스펙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강력기가 5 더 비싼데 퍼센트가 10% 높으니까 법사 만화가 지금 6배 가까이 많은거 생각하면 10%는 수치도 아니지 전사도 만화 올리는게 난거 난거 같애 이 정도면 아 물론 뭐 10 올라간다고 치면 별로 안 좋을거 같긴 한데 음 중갑전사 괜찮을거 같은데 어차피 원거리고 궁수 쓴다고 생각하고 해야되는데 동물 피부랑 가죽벨트가 진짜 좋은거 거든요 이게 안나와서 아이템을 못맞췄는데 왜 갑자기 막추는지 모르겠네 막 철도 막 퍼주더니 버가문 터졌다고 지금 너무 센거 아니냐 돌 캘만한거 없고 음 버석같은거 캘거 없죠 안캐지죠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 저번이랑 다르게 돌도 많이 캤기때매 필드에서 캐지는걸 내가 몰랐기때매 저번에는 좀 진행할때까지 알았지 진짜 미쳤냐고 여기까지 왔네 여기서 알았거든요 그때 얼굴이 갑자기 막 으깨졌다 야 자 앞에 있는거구나 쾌자 빨리 자 쾌서하겠습니다 싸워야되니까 만화는 사실상 필요없어 너무 만화 이미 많이 차있어 뭘거없고 내려가자 스크롤이야? 맞어 상승 길을 멀게 한다 모든 스킬대미 증가 이쪽 계열로 가자 기본능치는 올라가도 효율이 너무 안좋으니까 좀 나중에 찍고 템발로 지금 템을 맞출 줄 아니까 템발로 지금 좀 마감을 하고 일단은 다 돌자 하나씩 어 너무 좋아 클릭 안되는거 보자 이거 깨고 좋아 올라가 야 이런거 깨는 사람 세상에 어딨겠어 나밖에 없지 이런 똥길 깨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 솔직히 나 키고 삭제할라 그랬거든요 세이브 그렇게 된거 보고 아 아 가짜만 참았다 참은 내가 승자야 올라온다 갑자기 템을 안받는거 아냐 처음에 많이 받았어 나무 아닙니다 봐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 보탑이야 그냥 서서 싸도 다주고 여기부터 위에부터 가야겠다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구걸을 해놔야겠어 아 어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 한사람 없겠는데 있었으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똥겜 베스트에 올라갈 정도야 이거는 이거는 치타맨이야 진짜 없는거야 내 생각에는 2017년도 게임이기도 하고 게임이 워낙 많으니까 업데이트하는거 포기한거 보니까 진짜 안팔려서 포기했나봐 아 야 얘를 이렇게 쉽게 잡다니 아 게임의 유동성에는 소름이 돋아버립니다 이리와봐 아 하하 어 원동 미치라서 안 들어간거냐 설마 아니지 키틴 껍질은 아직까지 써본적이 없어 모르겠네 뭐 어따 써먹는건지 조만 알게 되겠지 뭐 아직까지 2300원입니다 이거를 사실 분들은 안계시겠지만 아직 2300원이라는 점만 아까 너무 황당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검색을 스팀을 2300원이더라구요 아 이거 진짜 끔찍해 자작권 음원 안걸리는거 보다 더 충격적이야 더 충격적이야 재밌게 거기 들쑥날쑥하냐 부적 부적이 아이템 그거였나 재료 너 방패도 들수있냐 한손으로 쏘는데 만들어보자 싼걸로 아 진짜 십 진짜 편하게 잡는다 이거였나? 낄 수 있니? 낄 수 있네? 개좋네 전사 메리트 모임 데미 10 높은게 다야? 이거 레벨링 하다보면 몇것이잖아 10정도는 10은 좀 큰 수치긴 한데 어떻게든 몇것이 질거아냐 전사 쓰레기네 진짜 심지어 캐는것도 지팡으로 그냥 때리면 돼 철 너무 잘 준다 근데 태물이 너무 좋은데? 비트코트 없이 돌아가서 아이템 파밍한 다음에 다시 돌아야겠다 한바퀴 너무 쉽게 가겠어 이거 죽으면은 내가 죽은 레벨부터 처음부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데미지 마이너스 되고 쥐가 맞다가 체력이 회복될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야아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야아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아이템 그냥 랜덤이야 뭐 뭐가 뭐 주고 그런것도 없어 아아 탁 보고 데미지가 들어가는줄 알았어요 스테이더스만 그래가지고 출력된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체력이 안달더라구요 보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잖아요 초록색으로 뜨더라구요 체력 회복되면은 척 황당해서나 원 근데 원골 너무 세다 근접위에서 왜 안죽니 체력도 거의 비슷한데 솔직히 체력이 한 반정도 돼도 그래야지 좀 밸런스 맞을거 같은데 스치면 사망이었는데 전사가 전사 체력을 한 두배로 해주던가 전사도 스쳐서 한 한틱이면 죽는데 전사랑 차이가 별로 안나 차이가 난다면은 만화가 적다는걸 전사가 흐흐흫 개 어이없네 진짜 한 삼십 차이나나 만화는 한 칠십 차이나고 전사 이십이었으니까 위는 없지 일로 가면 되네 실크 조각 비키니 왔다 꺼져 이씨 꺼져 이씨 왜 이렇게 아프니 아아 야 진짜 클릭 진짜 혐의야 그렇지 그렇지 준거 없니? 설마 줬는데 뭐 땅에 파묻혀버렸다던가 뭐 그런거 아니겠지? 파묻어볼라? 돌을 안 캘순 없지 일단 지팡이부터 올리자 너가 지팡이였지? 막대 막대 올려주구요 잠깐 올릴 수 있어 올려버려 다리대막대 오 신기하게 딱 내가 없는 것만 나왔네 믿을 수가 없다 1단계여도 다 나오는구나 철사 하나만 뽑아놔 아 두개 뽑아놔 아 이거 쇠 많으니까 다섯개 뽑자 넷 아주 많이 나올거 같으니까 저 이상은 동물 뼈같은게 필요하네 딜 올리려면 데미지 너무 들쑥날쑥해 16은 대체 뭐야 16이 왜 뜨는거야 그렇지 이해가 안되네 16은 대체 정체가 뭐야 근데 훨씬 빨리 돌 것 같긴 하다 원거리가 너무 좋다 리치가 원거리랑 중거리랑 차이가 약간 애매한 같기도 하고 두 명 나오지 원래 한 명 나오지 않나? include 두 명 나오지 todas 조금 둘 흐흐흫 말이 없어진다 말이 없어져 마스터리 좋아 마스터리 50이 몇 있는거야 나 이게 이까지 찍혀있나 이게 30은 있으니까 50 되냐 한 30인가 40정도 되나보네 빨리 올리자 아 큰일났다 월장석 원래는 전사 꺼줬는데 이제는 법사라고 법사 꺼주나보네요 꼴에 깔맞춤 해주네 음 법사야 어디서 미개한 미개한 놈들이 법사한테 이게 법사여 전사는 개고생했는데 심지어 한번 죽었었는데 왜 이렇게 줬냐 이거 만화가 만화통이 다르니까 급이 다른데 전투력이 도끼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나오거든요 내가 만들 수는 있긴 한데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아깝기도 하고 굳이 나무 좀 캐겠다고 가져가긴 좀 아까우니까 포인트도 필요한데 마스터리 일단 지팡이 이 맵 뭐였더라 이 맵이 석상이었나 석상이었나보다 석상 혐의지 바로 석상한테 가자 눈치 올라가구요 눈치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8포인트 있네 아이템 제작 가능성 증가 아이템 제작이 랜덤이었어? 난 항상 터져간 줄 몰랐는데 아 항상 잘 잘 돼서 몰랐는데 랜덤이었나 보구만 교활한지도 이제 두방이고 만화량 굳이 증가 안해도 많으니까 그렇지 전부 이 석상을 전부 깨고 그 다음에 훈령이 나오거든 석상 위치에 그것까지 잡아야지 캐스트가 여기가 완료됐던 거 기억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게임이죠 내국인들이 그렇게 질색팔색하는 이유가 있었어 나는 아이템을 벗고 로드 세이브를 하면은 분명히 괜찮을 거야 아마도 하여튼 분해하거나 제거를 하세요 이거 죽어 이거 상자에 넣어놓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잘 안 나오는 것들 이렇게 주면 나와 이렇게 주면 나와 가물 조각 어 비슷한 거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거대한 송곳니 파밍할 거 좋아 마스터리 포인트 됐냐 다음 10포인트네 40포인트는 지금 뭐니 왜 안 죽니 얘네 부적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전사는 일단 무조건 부적은 안 나오는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야야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야야 웃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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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하니 그렇지 그렇지 1포인트 일단 스크롤 만들지 않더라도 저쪽으로 다 찍어놓고 스킬 데미지 30%가 있으니까 30%가 전체 데미지면 105% 올라간다는 건데 2개 저렇게 2개를 놓냐 만들다가 귀찮았구만 놀 데가 없었구만 한 바퀴 쓱 돈 다음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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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사실상 이렇게 되면 볼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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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파도 끝이 없는 똥겜역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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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 스치면 사망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핵도 성인 마 변강 손잡이 두 개면 돼? 흡혈 있어 크리티컬 확률 증가네? 마흡 데미지인가? 이거 사서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기능 아닙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이제 스토리 위즈인 게임을 보면은 아 이제 아 영상으로 봤으니까 사서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 사서 할 수 없는 게임인데 얘가 하니까 그냥 볼까 이런 느낌? 사면 안 되는 게임 시연 좋구요 돌아왔나 한 바퀴? 절로 간 다음에 끝에 돌려다 오면 되겠다 어우야 좀 심하다 어우야 전투력 좀 봐라 값옷 조각 아 야 검 밑동 좀 줘봐 이제 지팡이 뽑을 때가 됐어 지팡이 다음 티어는 100 들어갈려나? 한 80, 100? 75?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10단위인데 5단위로 끄는 건지 무슨 심뽀냐 대체 데미지 데미지 대척 세네? 레벨이 돼서 그런지 깨고 파밍 꾸준히 하자 방어구도 올려야 되니까 아직 만화가 부족하진 않지만 모르는 거니까 또 가면은 왜 회복모업이 있는 거야? 교령술 같은 거 왜 있는 거야? 회복하지도 않는데 원거리인데 무슨 회복이야? 안 맞으면 되지 일로 가서 옆에 있는 거 깨고 여섯 번째 됐죠? 놓치지 않아! 아주 작은 조각도 말이야 음 이제 싸우려고 싸우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제거를 하죠 어우 야 센데? 유령 동상? 아 잠깐만요 외몰이 돌아가 돌아가는 소리 좀 봐라? 이렇게 똥그래픽인데 이렇게 돌아간다니 말도 안 돼 진짜 유튜브 영상은 3,40개 켜놔야 돌아가는 수준이야 외몰이가 외몰이가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기를 수가 있어 죽었고요 뭐야 안 죽었냐? 어 야 그만 때려 아퍼 재미있어 30 들어오는데 20차면 뭐해 아 벌써 5링이야? 이거 물약 넣자 아 물약을 갖고 오고 이런 거 좀 넣어 음 나올 땐 나오더라고 어 이거 나왔네 이거 전혀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못 썼는데 아 저게 나왔다고? 치유 얘기가? 이렇게 쓰는 거 맞구만 오 뭔가 태문이 뭔가 차원이 다른데? 거대한 송곳니 손잡이 두 갠데 어떻게 손잡이 뽑을 수 있냐? 그렇지 화방 은근히 꿀빤다 마지막이구나 그치? 셋잡아갖고 저기 셋잡아갖고 어 마지막 맞았네 어 근데 컴퓨터 너무 시끄러워진다 이거니까 진짜 여기서 주는 보상은 똑같나보네 어 근데 컴퓨터 바껴라 그렇지 바껴라 그렇지 여기는 아 그 상자 있던 데네 반지 주던데 반지인가 목걸이인가 잠깐만요 오우 야아 좋은데 제발 손잡이 좀 줘봐 많은 거 바라는 거야 손잡이 내놔 이제 방어력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손잡이 모이면은 그냥 이거 아이템 가고 다음 아이템은 거르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아 왜이러냐 아 버벅이는 것 봐 야 오늘 침 좀 잘 던진다 크리스탈 제법이야 제발 밑동 좀 주세요 재밌어 보여요? 이거 이거 지금 앞부분 못 보셨죠? 앞부분에 세이브 이 케이터를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 있었는지 당해봐야 알아요 아 너가 센 놈이구나 어차지 뭐가 안 죽는 놈이 있다 했더니 저렇게 나눠놨네 졸려라기 생긴 건 똑같은데 저 나무 목회죠? 부들부들 할 뻔했어 난가 아 너무 황당한 일 당해서 이 게임에서 어 아 아 하아 은 하아 아 쥐가 좀 애매하다 10개 들어가 여기는? 야... 10진가? 와... 얘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는 다른 거 갈 거랑 비교가 안 돼 다른 건 한 두세 개 올려야지 1 오를까 말까인데 전사는 그랬거든요? 법사니까 더 안 오르겠죠? 리얼 혐 자 걔랑 대화하고 있... 하고 왔나? 법사랑? 장이사랑? 어떤 게임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실례입니다 게임에게 나중에 유튜브에서 막 욕먹어요 이런 똥게임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을 딱 보다가 부들부들합니다 어? 아 재료가 나와버렸네? 2티어 재료가? 아 손잡이가 필요한데 나는? 이건 만들까? 아 이건 장비함 보고 많이 나왔으니까 만들자 재료도 별로 안 들어가고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건 데미지는 지통만큼 올라갔을 것 같은데 뭐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아 여기가 지옥인 게 돌 캐는 것 때문에 안 때려지거든요 데미지 많이 올라갔네? 3 올라갔네? 전 1 올라가고 쿨 좀 줄여주면 안되나? 쿨 좀 줄여주면 안되나? 말도 안돼 분해도 해야 되냐? 아 진짜 분해할... 이건 분해가 안되겠지 봐봐 아 이거 어떻게 괴랄하게 나왔냐 아이템 나와도 잘 안나오는 것들 다 빼놔야겠다 손잡이는 가지고 있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너무 애매하게 안나오니까 야수의 눈 잘 나오죠 이런 거 막 잘 나오죠? 일단 빼놔 자리가 없으니까 좋아 흐흐흠 흐흐흠 그러게요 가난한가 보네요 쟤들이 흐흐흐 뭐 대화가 되게 귀여웠어 좋..좋아요 돌 다 제거해놔야지 저거 저 새끼들 저거 돌 돌 때문에 못 때리게 해놓고 막 오와서 때리니까 아마 스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쟤네한테는 지금 세 마리죠? 다시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고 싶은데 오니? 좋아 하나와 뒤로 빠지자 그냥 저기 싸우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잡네? 야 법사 진짜 좋다 법사 왜 이렇게 좋냐? 미쳤네 은하 은하가 나와 나오는 건 다 똑같나보다 어째 데모 게임이 랜덤인가 보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그거 주던가? 캐가야죠 이거 이게 스팀에서 게임이 재미없는 걸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 있잖아요 바운드 바이 플레잉과 블랙가드에 이어서 평가를 받은 게임인데 그것들이랑 차원이 다르게 평가가 낮아요 따봉이 없습니다 하나 있어 하나 제작자가 올렸나봐 제작자가 또 양심 없지 진짜 흐흫 흐흫 크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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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반지 어 나왔지 이제 나무 켤 수 있죠? 가자 켜자 방어구 지금 2티어 되나? 보자 방어구는 일단 필요하니까 2티어까지 일단 올려보자 방어구 이게 필요가 없어 별로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만화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커지게 하네 체력이 25%인데 이거 65에다 해피 65야 미쳤네 만화에 크리티컬 확률 붙어있어 오 괜찮다 이거 지금 2개 없잖아 해피부터 있고 오 괜찮네 이거랑 레더 2개 필요하죠? 하나 둘 괜찮은데? 체력 194에 만화 166?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은 원래 스펙이? 전세보다 전사보다 훨씬 센데? 뭐지? 전의 거는 적응도 안 됐나봐 전사가 문제였나봐 전사 안 좋아했나봐 제작자가 만들고 후회 좀 했나봐 왜냐면은 도적이 메인이었거든요 사실 메인은 이미지도 계속 도적만 나오고 오 많이 세졌어? 오 전사 못지않은데 이 정도면 데미지면은? 전사보다 약간 꿀리긴 하는데 원거리고 생각하면 엄청 세지? 원거리고 생각하면 엄청 세지? 아구 이거 뿌리지 말아라 내가 훨씬 빠르니까 그냥 가서 때리면 돼 도망가다가 롤프베리 혹시 뒤에 뭐 두고 온 거 있나? 쟤네 오네 야아 뭐야 옷자리도 나와? 이름 다 다른 거 봐라 꼴에 지금 이름 다르게 해가지고 레벨 구분하는 거 봐라? 데미지 많이 세졌거든? 열 번 때리면 한 대 더 때리는 10% 정도 세졌기 때문에 한 번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강력해 지금 켤 수 있는 거냐? 저렇게 만들어놨냐? 헷갈리게 전에는 무기를 업그레 안 했었죠 오픈이 없어서 됐기 때문에 옆에 뭐 있더라? 뭐 있는데? 크리스탈 있네 좋아 야 뭐 더 미끄러지지 오니야 그렇지 강해졌어 강해졌어 그 정도로 당하지 않아 이제 교령술 같은 거 필요 없다 솔직히 능력 뭐야 와 이거 괜찮네 근데 은근히 이게 너무 좋아서 일단 이거 다 찍어야 될 것 같아 저게 너무 넘사벽으로 좋아서 저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스킬 아니 포인트를 생각하면 저거 찍는 게 나을라나? 그래 찍자 7포인트면 올라가는데 교령술 체력 회복 순간적으로 교령술 보고 나 처음에 소생시키는 거 있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놀랐거든요 갓겜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난 소생 좀비 소생하고 막 스켈레터 소생하면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 여기 거기죠 법사의 차원문 저번에 마지막으로 갔던 여길 한 시간 한 시간만에 왔어요 저번에 여기서 한 시간 걸렸나? 아니겠지 설마 여기 진짜 길거든요 저는 이거하고 방종했는데 두 시간만 하고 방종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각을 못 잡아서 두 시간 사십분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와도 가능하는 수준 타이크가 있는 남자 뱀이 쎄거든 나? 어디서 덤벼? 크리 줘도 되겠어 강해 근데 이거 물리 올리면은 얘네 올라가나 물리가? 지팡이가? 데미지가? 아프잖아 강하다 법사는 강하다 격이 다르다 방패 방패도 새로운 거 해줘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3티어 방패 뭐가 있지? 달빛 방어자 야아 이거 만들 수 있네? 다음 티어까지 올리고 싶은데 이제 오반가? 근데 이게 방어가 은근히 좋아서 방어가 올려도 되겠어 이거 올려버리자 그냥 못 필요하다 그랬지? 레더? 레더가 좀 아깝긴 한데 귀중한 거라서 하나 둘 없니? 아슬아슬하게 맞춘 거에요? 뭐 없는 거에요 그냥 아예 좋아 어? 캬아 어때? 더 약해진 거 같지? 잠깐만 잠깐만 내구력이라는 게 있네 방어 일단 이거 끼자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분쇄 은 4개 어 좋구요 이것도 분쇄하구요 자 이거 아직도 안 꼈어요? 만화 25 만화 올려도 딱히 만화가 부족한 적이 없어서 전사는 항상 부족했는데 만화가 썩어난단 말이야 만화가 10배야 전사 10배야 소비량은 똑같은데 어 잠깐만 교령술 그렇지 껍질 가죽벨트 와 가죽벨트 잘 나온다 얘네가 잘 죽인 했지 가죽벨트 여기서 처음 먹었었니요 전사일 때는 어 근데 조작감 너무 혐이긴 하다 이거 익숙해졌다는게 신기해 이 끔찍한 조작감이 의자 바꾸대가 됐어 박살날라그래나 거의 무슨 200킬로짜리 거구를 태운 목마같은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데 사장님 의자 이거 별로 안좋은데 게이밍 의자같은거 사야겠어 원래는 약간 이제 약간 오래쓰는 의자 샀거든요 약간 이제 가격 좀 애매하고 예뻐서 샀는데 사장님 의자가 안좋아 수명이 짧아 2년 썼으니까 2년 넘게 썼나? 이 정도면 많이 썼지 뭐 아 3,4년 썼나보다 많이 썼네 그럼 의자는 하나 사야겠다 이번엔 확실하게 위치를 알기때문에 갔다오겠습니다 이게 맞아버리네 교령수를 교령수 차는거 맞어? 찬다고 안떠 전투사지 왔다 마이클 직선 왔죠? 모션 없죠? 혐의죠? 오우 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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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오우 야 그만쏘 이씨 오우 예압 오우 애매한것만 나왔네 자리 부족하게 펴주구요 돌아가야됩니다 하나 끼고 돌아가야되요 정말 끔찍하죠? 하나 키고 돌아가야됩니다 저 타오르는 불꽃 아 나 진짜 칼잡이 손잡이 안줄꺼야 칼? 어 데미지 별로 안박혀 얘네는 튼튼해서 데미지 올려야돼 손잡이 줘 교령술 올라가네 체력 고작 20이지만 도로지 손잡이 나왔다 되냐? 도로지 된다 붉은 산목 막대 독데미지 흡혈 3%야 80%라며 달막 돌 12개요? 너무 양아치다 야 여기서 돌 주는데 기중한 무기를 갈아 넣었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어 데미지 별로 안늘었어 극혐이야 별로 안늘었잖아 그렇지 야 전이랑은 템을 올리는 단계가 차원이 다르다 전에는 솔직히 올리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고생좀 했는데 급이 달라 2개 더 올리면은 새로운 거 풀리네 다 줄까 장비로 장비로 데미지 올리는 게 더 올라가는 거 같은데 오히려 기중 신기하게 타이어볼트 보스가 아직 안 나왔지만 만약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장점에서 갑니다 이거 바로 깨고 이거 깨고 일단 이거 깨고 생각하자 깼는데 또 리셋돼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 아니야 나는 믿어 가능성을 믿어 축척이라도 해줘 능력치 그럼 인정할게 정말 부들부들거리지만 인정할게 축척이라도 해줘 아 야수의 심장 이쪽이 먼저였고 저 위쪽이 다음이었죠? 아 이거 피해지지가 않아 무슨 화살이 교정술 다 모여봐 데미지 센 것봐라? 얘만 얘만 올려주면 안맞아 아 로얄가드네 그렇지 1포인트 남았다 최종 스킬이야 전사는 체력 30을 희생시켜서 2초간 무적이었나? 내가 그래서 안 찍었거든요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당장 필요할만한 단계가 아니라서 나중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만화가 썩어난다 진짜 아 나 개마나 그리고 만화통이 구분이 안돼 있는건지 없는건지 마스터리 포인트 좋구요 다음 장비 나올 것 같은데 슬슬 스크롤을 찍을 일이 없어 없어도 세니까 스크롤 재료가 안나오는게 오히려 이득이야 스크롤 재료가 안나오는게 오히려 이득이야 스크롤 메오게 체인매를 하나해 많아 아니 체력이 떨어졌어 됐어 저정도는 멘트 했네 이게 장비는 또 좋아 더러운 로얄가드 이거 버티네 안버티구요 아 넘어질, 넘어질거면서 왜 쫓아오는거야 무섭게 깜짝이야 죽는줄 알았네 와봐 교령술 한꺼번에 죽여버리겠어 교령술 방역 그렇지 공수 죽었고 좀 많다 어우야야 아프다 교령술 아우야 너무 아 너무 안보여 벽에 닿았다고 시점 돌리는 것 봐 거친 다이아몬드 템창이 많은 것 같지 슬슬 막힐 때가 됐는데 아이템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너무 잘 뽑았다 죽었나 좀 죽었나 좀 아 뭐 이걸 오냐 또 얘네네 구질구질하게 뭐야 이걸 왜 와 돌아가 안 바꿔줘 돌아가 덤벼 왔다니 또 한번 어디서 말이야 뭐야 저거 맞나 불빛이 안나오는데 반대쪽이었나 Sim 교라 교활환 이겨도 그렇지 되냐? 되네 이거 맞네 아 만화가 없네? 야 만화가 없어도 전사부터 센 것 같아 이게 무슨 기묘한 일이야 대법사의 시대가 왔다 이건가? 방패까지 들게 하니까 너무 좋아 방패라도 못 들게 하던가 이 정도면 전사야 그냥 메이스 들고 다니는 전사야 9포인트네? 지금 까먹고 있어 뭐야 아 이거 4번 4번은 아직 안된다 만화가 없나 보다 25밖에 안드네? 이건 똑같네? 만화통 좀 필요하겠는데? 빨리 가서 두 번째 거 해제해 한 번 싹 돌고 마무리 거 먹고 나가면 된다 실망감 보상 실망감 마지막 거 찾네 목표에 12, 14%가 뭐 데미지 다는 거겠죠? 뭐 그쵸? 스크롤이랑 해서 연사 팍팍 넣으면은 N간에서 다 죽겠다 한방에 보스가 나오지 않나 나는? 강한 보스가 야 나 이제 30분만에 깨는 거야 이거? 쟤네 그 고생했던 맵을? 쟤네 너무 막막했어 전사가 너무 녹아버리니까 원거리가 너무 좋아 그냥 다 깨버려 어차피 다 먹어야 되니까 포인트 아냐아냐 4번 4번이라고 4번 4번이야 등록이 아 5번 눌러야 4번이 나가? 아 교류 아 이거 버그다 잘 만들었다 이거 1, 2, 3, 4잖아요 근데 3, 4번 누르면 두 번 나가요 교륭수리 강령수리 강령수리구나 5번 눌러야지 6, 7, 8이 나가네 야 이거 뭐야 1, 2, 3, 4, 5에요 이거 두 번 써지고 골 때리네 게임 아 이런 식이야 괜찮네 뭐냐 마법 피해 저거 죽여 방심하게 되겠다 이거 너무 세니까 맞으면 죽는 건 그래 죽는 건 똑같은데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겠어 이거 너무 세서 안 놓치지 이런 거 이런 거 놓칠 내가 아니야 그래서 방어구 쪽이 더 효율 나오는 것 같은데 무기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거 저거랑 같으면 무조건 이거 쓰는 게 더 센 거 아니야 두 개 깨고 저쪽으로 가서 깨고 그럼 다 깨네 이거 자리 남대 그냥 써버려야겠다 이거 한 번 써보자 안 써지는데 아 반대쪽 클릭이었지 만화가 없다 법산도 이렇게 만화 늦게 차면 어떡하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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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용수로 5밖에 안 먹어? 엄청 잘 차네 그러면 가성비 엄청 좋네 계속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만화 더 필요하다 이거 찍으면 엄청 나오겠다 이거 너 됐다 어 더럽게 많은 겁다 어 눈 아파 어 오우 결용술 키팅 껍질 어 잡는 거 진짜 그렇게 빨리 잡아 황당해 보다 보면은 전사랑은 너무 다르니까 마스터리 마스터리 아직 안될게 75는 많으니까 아 아 아 와 왜 이렇게 다반응 다 반응이 오냐 갑자기 똑같네 비슷하네 75지 똑같네 그러면은 하나에 더 110%가 한번 들어간다는 것 빼곤 똑같네 아 근데 양반만치 회복력은 똑같애 마 젠이 필요해 지금까지 계속 싸우면서 회복을 너무 안시켜서 지금 떨어진거지 와 이거 오래 버티네 확실히 이게 체력이 돼서 그런지 데미지가 낮아서 그런지 안죽긴 하네 철권이야 이제 철권 더 넣으면 돼야 일렬로 와 쓰러줄테니까 그렇지 만화 아껴 만화 아껴 평타로 좀 잡자 소무량이 너무 많다 마나량보다 전투력에 집중을 해야겠어 소 효율 좋게 뭐 이제 효율 좋은거 찍을 차례가 오긴 했지만 노 포인트네 야 이제 얼마 안남았다 이제 딜 훅훅 넣는다 이제 훅훅 넣어 벼시야 반도 안돼 그렇지 근데 왜 강령술일까 체력 회복되는데 상대 7억을 나한테 강령시키나 뭐 그런 설정이 있는거야 아 진짜 귀찮게 구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좋았대 6포인트 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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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포인트 6포인트 아 그냥 힐이나 안되 9포인트 이렇게 싸울 거면은 느리긴 해도 9포인트 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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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포인트 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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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지 아 죽겠다 이거 잘못 가면 조심해야겠다 어우야 이거 어우야 잠깐만 잠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야야야야야 어우 죽을 뻔했네 조작감 좀 봐라 물량 먹고 먹는 소리가 계속 들리냐 저기 간 다음에 한 폭 돌자 원래는 반대쪽에서 오는 게 맞나 보다 보는 방향을 보니까 오우야 그렇지 그렇지 많아 20 20 하지만 난 반대로 간다 아식들 이거 계속 나온다 이거지 아 야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공수 죽여 거대한 송곳니 거대한 송곳니 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다 다시 와야 되잖아 상호점이 안 되는 거고 저것도 안 되지 없네 여기 다 했네 다 모은 거겠지 뭐 아이템는 살펴봐야겠다 저거 한 번만 더 올리고 마스터리 거의 올라갈 때 됐으니까 그렇지 돌아가서 보자 방어구보다 무기가 낫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 무기는 최신을 올려놨으니까 그냥 방어구로 갈까 아 고민 되네 또 사람 저 화염방패가 너무 쓸모없어 내가 화염방패 쓴다고 해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 화염방패가 딜이 많이 들어가서 죽기 전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왜 화염방패가 있는지 모르겠어 은 어 잘 나온다 또 포인트야? 미쳤네 미친듯이 오르는구만 감이 100이겠지 뭐 바로 옆이네 바로 옆은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방어구로 가자 좀 있으면 풀티어인데 뭐 신발이 제일 약해서 네크로맨서 부츠 만화 100% 살인자의 부츠 해피 100% 살인자가 날 것 같은데 철 두 개만 하자 이거였니? 아 처음에 철이 너무 잘 나왔어 안 나왔으면 지금 좀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화는 상환은 됐어 사는 걸 먼저 해 회피를 안 찍긴 했지만 살아야 되니까 23 괜찮죠? 은 4개 9포인트 1포인트만 있으면 된다 가자 나즐을 그 전사 주인공한테 약간 정의 간대에 수염이 서서 실컷 수염 있는 놈들 지저분하게 나는 약간 전사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좀 아쉽네 전사를 놓아준 게 테스트 한번 해보자 다음 맵에 간 다음에 게임이 종료가 되면은 어 근데 나 1시간 40분보다 덜 걸렸지 내가 이걸 했는데 그 헤맸는데 좀 놀랐는데 다음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돼지 두 마리 나오고 유독성 해골 중복되나 이거? 야생돼지요 야생돼지 꺼지시고요 어 버틴다? 전사 때 한방이었는데? 아 데미지 차이가 나서 그런가 동물 피부 좋고요 레더 부족했는데 잘 됐네요 가자 나한테 돼지를 줬어 암호 100 올려버릴까 그냥 암호 괜찮은데 암호 올리면 또 올릴 거 없는 거 아니야 8층인데 이제 벌써 다 올려버렸어 아 너무 센 거 아니야? 오반데 책 좀 올릴까? 10도 없냐? 5 있구나 5 갑시다 여기 하나 있네 뱀뿌리 뱀뿌리 일단 다 캔나보네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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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돌이야 돌이야 가자 2번 층만 돌고 아이템 벗고 꺼야 되는데 신중하게 꺼야 돼 신중하게 3층 왔습니다 캐스트는 당장은 안 봐요 망할 상가르 병사여 상가르는 이곳에 없소 그럼 여기서 나 알 수 있어 우리 이곳을 이끄었지 우리들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지 이곳은 저주받았어 아 우리들의 돈을 갖고 있다 왜 왔냐 음 찾았어 못 찾았어 우리 돈으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지 다 죽고 막 난리 났어 누가 명령을 했어 듀쿠발드가 왕의 옥세가 찍혀 있었지 음 삼촌이죠 확인해 봐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 그래픽 빤 막 있겠죠 얘한테 집중되어 있네 이제 전쟁 중이었고 자기 아빠인 왕이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웠는데 삼촌이 왕이 올라서 전쟁을 해결했거든요 그 이후에 나한테 이제 왕의 인권이 돌아올 차례가 됐는데 습격을 받아서 이리로 떨어진 겁니다 던전으로 삼촌이 범인이었다 스토리는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자 가자 화난 이겨도? 알았어? 야 왜 이렇게 여자 맞냐 아 여자가 센데 얘네 안 쎄 머리 색깔이 이미지는 다른데 똑같다 덤빛레셀은 파랑색 핑크색인데 여기 초상은 똑같다 10포인트 기본 공격과 10 스킬 데미지에 10포인트에 추가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전사부터 쎄죠 때려봐 그렇네 엄청 쎄네 야 이것도 아픈데 아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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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구나 아 병신 아 죄송한 아까 버그라 그런 거는 잊어주세요 까먹었어요 이게 이게 공격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서 이거 두 개가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없는 셈 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 이펙트 때문입니다 평탈하고 착각했어 내가 누구니? 하이에나니?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많아도 후달리고 달인의 책 레더 하나 레더 하나랑 저거 하나네 양장피 같은 거 종이 종이와 레더 하나 만들어 보자 레더가 없다고? 가죽이 없어 내가? 이상한데 먹은 줄 알았는데 내가? 먹고 썼나? 너무 바쁘게 살았나봐 쓴 줄도 까먹었어 아주 눈앞에 게임이 너무 세다 잠깐만 잠깐만 10포인트만 있으면 돼? 엄청 세지겠는데 이거 끝도 없이 세지겠는데 아 바로 또 갔다 와야 되네 아이 나 지금 너무 잘 나왔어 있는데 나? 아 만들 자리가 없었구나 아 야 어썸한데 게임 이거 아 귀찮네 아 귀찮네 레더 어 없네 왜 동물 피부 있잖아 나 근데 왜 안 돼 4개 있는데 나? 4개 있어 어 뭐야 왜 이러냐? 뭐 옮겼다가 써봐 이거 없으면은 다른 것도 다 안 되지 건설을 야 이거 뭐야 아 이상한 느낌 또 버거가 하도 많아서 뭐 놀랍지도 않아 억울하지도 않고 그거 그런 걸 늦게 시기는 지났어 그리고 맵이 재탕이야 개같은 거 숙련된 스톤치야? 진짜 세 보인다 말은 몇십니? 풀이래? 들어와 어 더럽게 약해 약해 이 맵만은 클리어 해야되니까 맵 보니까 그렇게 넓은 거 같지도 않고 그곳으로 가자 재탕맵인데 뭐 빨리 그 목표 지점으로 가자 철 좋아 당장은 뭐 철밖에 필요한 게 없는데 은? 은도 나왔고 좀 돌아가 봐 입구로 심지어 병사까지 위치도 똑같아 구성만 살짝 다르지 150% 아닌가? 이거 두 개 하면은 75, 75 데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다 회피 있는 건 왜 있는 거야? 아 이게 된 건가 이게 회피가? 20%인데 되겠지 만화 50 증발 철 내 생각에 도적이 체력이 낮고 데미지가 쓴 근접이면은 도적보다 얘가 셀 거 같다 나무역이 24개 극혐 그거밖에 안 주네 철 하나만큼도 안 나오네 맵이 약간 다르네 약간 은 어 뭔가 필요한 거 다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금은 없을 거 아냐 보석 있었죠 보석 교령 소리다 이 말이야 어디가 그럼 도착한 데냐 2포인트 8포인트 남았네 포스는 블러드 포스는 어디가 길이야 다 그냥 때려 부수자 보이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자동 포탑이여 저기도 갔다 오자 그냥 어차피 저희가 끝 저..저희가 끝이라고 저희가 끝이면은 이미 돌았던 데 아냐 맵 출구가 없니 설마 오늘로 막 끝나는 거 아냐 막 했는데 오늘 막 세이브 되나 테스트 하려고 한 건데 막 끝나 있는 거 아냐 게임 불안한데 이 게임의 상관을 알 수가 없는데 ㅎㅎ 대체 네 우린 위에서 부터 내려가 볼까 한번 길을 완전히 해야 되니까 어둠의 미로를 지대 저길 같잖아 위 길인데 이 길 사이에 그럼 아이 아 저기 여 저쪽에 있나 보다 출고 없는 거 아냐 아니겠지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렇지 아니겠지 은 잘 모르겠네요 아이템도 사실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스킬 포인트도 거의 다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끗물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20층 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게임 살 때 설명이 써 있었거든요 20층 이라고 아니 아니 길 있네 길 있네 저쪽에 있네 아닌데 저쪽에 길인가 제 색깔 왜 저러냐 징그럽냐 이리 와 볼래 용감하나 아 더럽게 튼튼하네 그렇지 거대한 송곳니 지금 어디서 온다 오 죽을 뻔 했어 나 어 내가 죽을 뻔 했다는 게 아 저쪽이네 왜 구조 왜 이러냐 갑자기 얘도 잡아 좋아 좋아 지금 포인트 몇이지 이거 포인트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냐 레더가 모든 자원의 기본인 레더가 재료가 있어도 제작이 안 된다는 거 아냐 버그 때문에 일단은 마스터 티어를 하나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아예 저거라면 이제 더 위가 없다는 거니까 저걸 다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만드는 게 나겠다 무기 같은 것도 아 적도 굉장히 강합니다 전사랑 법사랑 체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사 정말 센 거죠 강력하다 캐스트가 없었어 너니? 아 싱가르 무리처럼 보인다 캐스트 너 귀찮아서 끝에 하나 갖다 놨구나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보자며 야야야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미신놈 다 함정을 설치해놨네 여기다가 죽어 죽어 이걸 사네 살쪼값 하나 준 거야? 이런 식의 함정 옳지 않아 근데 뭐 문 안 열리는 어 저기 길 아아아아 복수해줬다고? 보고하라고? 이런 식이었지 맞다 이거 만든 사람이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새끼 만들고 스크립트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막 이 생각에 막 눌러가지고 많으잖아요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보고하시오 까지 써놓고 켜보지도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잘 있으시오 잘 있으시오 필멸자 싱가를 만나서 물어봐라 에미랄드 죽었으니까 지옥에서 물어봐라 이거지 뭐 그러한 부분이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아이템 다 벗고 순간이동하자 순간 어차피 여기까지 할거거든요 두 시간 됐고 앞에 가서 아이템 다 벗은 다음에 넘어가면 세이브 되니까 게임 뻗떡히는 것까지 해서 확인을 하자 근데 이렇게 게임을 신중하게 세이브 하다니 비둘 수가 없구만 여기죠 아이템 다 벗어 아이템을 낀 채로 로그아웃을 하면은 다음에 켰을 때 아이템을 낀 상태로 1층에 시작을 하면서 낀 상태가 맥스 그니까 기본 스탯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이템을 벗으면은 그 냉치먹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 벗은 상태로 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세졌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 퍽 찍은거 의미 없잖아 기본으로 변하면은 이거 기본으로 변하면은 의미 없잖아 퍽을 찍은 의미가 이런거 찍어야 되는거야? 이런거 찍어도 패시브는 의미가 없네 스킬만 남는거네 사실상 일단 이렇게 넘어가서 껐다 켜보자 어 넘어가다 카차 자 9층으로 왔죠 이러면 이 레벨에서 일단 세이브가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저희랑 같아요 프로파일도 있구요 리가드 게임을 껐다 켜면은 나 너무 무서워 이걸 다시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이거 만약에 안되면은 주말에 해야되는거 아냐 주말에 한 10시간 하면 되지 않을까?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재미없는걸 10시간 해야된다는게 너무 끔찍하다 ㅋㅋㅋㅋ 안되면 오늘도 마감이지 뭐 그러한걸로 아까 10일이었죠? 물론 10일은 유지가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생각학적으로 내 생각엔 업데이트 된거 같애 설마 업데이트 돼서 그런거겠지 그 하루사이 됐나보지 마블처럼 재수 들을게 없어서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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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벗어 벗고 있지 지금 나중에 다시 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연상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구요 저는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 이 게임은 다음에 이어서 가요 뿅 아직 2시간 안됐는데 2시간 된걸로